이게 팔이 먼저 들어가버리는 모양이 머리가 다 떨어져요 머리가 다 떨어져요 머리가 먼저 들어가고 팔을 눌러주실건데요 손이 여기서 떨어져요 여기서 떨어져요 이렇게 해야되요 이렇게 해야되요 이렇게 연속 떨어지면 이렇게 같이 놓았으니까 너무 쉽고 한팔 적용할때 제가 지적했는데 이렇게 들어가시는게 많아요 이게 아닌가 보여요 자유형은 저한테 영향을 덜 받는데 적용은 영향을 엄청 받아요 정말 많이 받아요 양팔을 같이 놓아주면 이렇게 해야되면 이렇게 해야되면 일단 가슴 유흥이는 아직 안한거고 일반 적용하실건데 각자 머리가 이렇게 나오고 머리 들어오고 일단 수 있어요 다름인 방단시팀 접용은 부딪치우니깐 25 하셨다가 기다리셨다가 고춧가루